1. 2. 3. 5. 5. 5. 5. 5. 친구가 생일선물로 준 거예요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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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3세 연속으로 나를 혼냈어. 여기로 나갔어야 돼. 아직 있었네. 다 막힌 줄 알았는데. 긴장해서 그래. 긴장해서 첫 유튜브 데뷔여가지고. 국무원 9급이라면 모닝이 국룰이죠. 커뮤니티에 있잖아요. 휴가 휴식 전에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. 과장님 파이팅 사랑합니다. 랍핑크의 yoga 랍핑크 곁일이 멍 ». 도 Parris 맛있겠다. 맛있겠지?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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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선생님. 음! 따봉! 음! 오! 새말의 발행 같잖아. 에만. 일단 이 정도면 되겠지? 딜렉터 무시하겠어.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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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나? 터졌어 따란 완성 귀엽다 이건 못난이로 그리고 위에만 가르쳐요 잠깐 가르쳐요 저한테 있습니다 뭔 소리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중모동 생각보다 순천시 유튜브 구독, 알림 설정,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자빵에 들어가는 감자소에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어? 사 먹어? 오늘 사 먹지나 혹시 이... 장희빈인가? 찍을게요 하나, 둘, 셋 편집점 아니 그거는 카메라 여러 대 있을지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순천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홍보실에서 근무한지 6개월 된 전은주 주무관이고요 오늘은 감자빵 만들기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감자빵을 만들러 왔습니다 순천시 유튜브 구독, 좋아요 장한창장마당에서 6월달에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블로그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순천시 유튜브 구독, 좋아요 순천시 유튜브 구독, 좋아요 편집점 이거 정말 맛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안돼요 별게 편집하실거죠? 네 갓 나온 감자빵입니다 음 맛있는데요 음 맛있다 juste 맛있다 음! 굿!